기도할 수 있겠습니까? 기도할 수 있는게 왜 실망하십니까? 기도하면 저에 방황하십니까?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파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벅장하십니까? 기도하면 소외 양념하십니까?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벅장하십니까? 기도하면서 왜 벅장하십니까? 기도할 수 있는게 왜 벅장하십니까? 기도하면 소외에 방황하십니까?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십니까?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벅장하십니까? 기도하면 소외에 방황하십니까? 기도하면 소외에 방황하십니까? 기도하십니까? 기도하십니까? 마이크 핀트 올립니다.